포천시 선거관리위원회는 내년 총선 출마 예정자 A씨와 측근 4명 등 5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의정부 지검에 고발했습니다. 포천 가평지역 출마 예정자 A씨는 측근 B씨를 통해 지난 8월 21일 포천시의 한 식당 등 두 곳에서 모임에 참석한 유권자들에게 37만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. A씨는 또 측근 C씨를 통해 자신의 출판물과 양말 세트 2개를 참석자 중 1명에게 제공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. 시 선관위는 이들에게 식사 등을 제공받은 6명에게는 모두 413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.